안녕하세요 여러분 앤노라 까스테리에요 와 오늘도 네온을 만들어 왔어요 자 오늘 네온 만든 재료는 어디 보자 자 오늘은 유니콘으로 네온을 만들거에요 와 정말 재밌겠죠 아 제가 어제 계속 키웠어요 지금 다들 어른이라서 네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자 그럼 지금 가볼까요 오늘 네온 유니콘이 이쁘겠다 자 어제는 그때는 네온궁이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래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1편이라서 오늘은 다른거에요 자 오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거래에요 자 과연 뭘 받을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여러분 몰라요 제가 이거 황금 그리핀으로 어 나는 물약 4개 줘서 추락했어요 저 지금 나는 물약 아 네 나는 물약 하나 타는 물약 하나 자 그럼 유니콘에 빨리 넣어볼까요 이거는 스타일무기 브로 오 잠깐만 헉 이거 크다 헐 또 저 이거 큰 줄 몰랐어요 아 거래해서 받는거였구나 아무튼 이번엔 모찌 메인 simplemente 우와아 이건 작은데 자 하나동하는 유니 y press 유니 얜 마지막으로 크린세스트 공주님 하트 뿡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과연 OR 우와 내 우니콘이 탄생했다 이뻐 타볼게요 우와 이쁘죠 아까 그만 타기였는데 작아졌네 날땐 큰데 자 그럼 트리트 좀 가볼까요 먼저 날개 날개는 이렇게 날개요 우와 색깔이 이건 진짜 똑같아요 여기에서 하기로 볼거에요 자 트리트 볼까요 앉아 앉아 오 앉으면 아주 귀엽네요 자 다음은 레이당 오 오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자 다음은 bones 오 오 자 다음은 롤 오버 귀여워 우와 귀엽다 다음은 팩트 플립 오오 짱인데 다음은 댄스 오오 이거는 다른 약간 일반 패트나 그런 패트들이 이런 춤을 다 춰요 뭐 하긴 네온 유니콘이랑 네온 유니콘이랑 이렇게 춤추잖아요 네온 유니콘이랑 네온 드래곤 그냥 드래곤도 똑같이 춤을 춰요 오 다른 패트나 그렇잖아요 아 기린이도 그렇게 춰요 음 음 오와 자 그럼 여러분 알죠 사람들 고래 봐야죠 사람들이 뭐 고래했지 음 오 깜짝이 기름 기침이 죄송합니다 오 코끼리 만드는건 안된대요 자 다른사람 코레는 카우드 안됩니다 아니 카우드 하나로만 바꾸면 안되지 이거 아까 제가 그분이 바꿨어요 음 팩트 없는 분은 없더라구요 오 저는 캥가루 사실 저 캥가루 하나만 더 필요한데 음 지금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도 네온팩 유니콘 만드는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음 만약에 영상이 재밌고 또또또또또또또또 보고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시청 잊지 마시구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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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5 러 Quan 10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